Hi, we are ETC. 이제 어른 되는 느낌? 오케이. 안녕하세요, ETC입니다. Hi, we are ETC. 근데 오늘 우리 어떤 언어를 할 거야? 팬분들이 지금 자막 볼 때마다 헷갈리더라고. 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좀 더 갤럭시 브레인 가질 수 있게. 네, 그거 진짜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었던 이유가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우리가 더 무대랑 음악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봤지만 우리 How we do we die? 여기 and what you waiting for? 야, 생일 언제? 나 언제야? 형 어떻게 알아요? 너 어떻게 몰라요? 학생분은 모를지, 형 여동생 생일밖에 몰라. 형 생일 알는데? 근데 그거는 좀.. 3월 17일 아니야. 저는 원래는 생일 잘 기억 안 나요. 아까 죄송하지만 생일 언제지? 네버 한번 찾아볼까요? 네버 동일합니다. 양양 생일 언제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캘린더 만든 예정입니다. 이제 멤버 생일 외우기. 근데 그거 기본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 있어. 형은 이름이랑 숫자 잘못 외워. 넌 뭐 있어? 저는 원래 머리 좋아. Q. 오케이, 이제 우리 다시 1, 3, 5, 7, 3에 13잖아. 1, 3, 5, 7, 9, 11. 아, 9 있구나. 너무 아침이라서 2시요. 원래 2시 일하는데 지금 머리 하지. Q. 한국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 여기 있을까? 2회, 제너럴이. 어, 순서 어떻게 할까? 1, 2, 어. Q. 어,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서 팬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직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Q. 영양 마음 담아서? 뭐? 이게 밸런이예요. 페퍼레인은 진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발렌타인. 아,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ay your birthday. 나의 birthday was like, okay. It's like, so so important. But not that important. Yeah. Wait, which one's count? 다, 다. What? 없어. 있어, 찾아봐. Which one? 없는 거지. 빨리 만들어야 돼 지금.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Hey guys, when you think of like, Fetberry. What color is Fetberry? Red? Black. Red. Three. Pup, because it's love. Oh, 진짜 너무 아파. 야! Huh? And this small box, and this box is for like, special day. And you give the fans to write... No, I mean... You're such a disappointment. This thing is bye-bye. Yeah, it's bye-bye. Bye-bye. This is common sense. Okay. I'm... 특별. Yeah, you're special. And then... Oh, you guys, you want to listen to the songs that I listen to lately? This song is really good. I'm listening to a lot lately. What's that, our new song? It's really nice. But I'm just like, it's a bit 10때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다들 그럴 수 있지만 요즘 목상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깔았어요 우리 채널을 요가 채널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Q.이거의 음악을 잘 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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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이거의 마지막 날짜는 그YE 다 알려주니까 Q.이 clamp의 succes buries Q.이거의 음악을 잘 변하는지? Q.이거의 음악을 잘hesion는 orders? Q.이거의 음악을 잘 변하는지? Q.연 kişiek 사용 소중한 album? Q.adamaki의 음악을 마무리할 때 제가 이름으로 끝냈어요 17일 텐이 생일 텐 생각하면 되게 아름다운 거 No Limit to 10 한도 없이 한도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쇼은 TMI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양양한테 요리 하나 만들었어요 맞아요 먹음밥 먹음밥인데 리서터 됐어요 야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어 미안해 갑자기 그냥 어? 요리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간장? 아니야 김치 그냥 김치 먹음밥 만들었어요 맛있는데 다들 왜 안 먹지? 형도 다 먹었잖아요 다 먹었어 진짜 신기하게 내가 다 먹었는데 되게 술 취는 느낌이야 2월 17일 제일 밝은 날이었어요 내가 기억나는데 6시부터 일어났는데 향기 좋아 광고 아니고 우리 리안 생일 리안한테 뭐 사줄까? 나 이미 샀어 어? 리안한테? 아니야 고양이한테 뭐? The Cat Tower 그거 사는 거 아니야 빵 하고 다음에 죽은 척 한다면 이제 내가 Cat Tower 하나 사줄게 응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뜯자마자 바로 했어 빵 아 중단? 오케이 third month finish 양양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대충한데 뭐지? 오 귀엽다 그냥 좀 예쁘게 하면 안 돼 예쁘게? 어 I feel like March is orange 왜? 몰라 그냥 느낌 아 맘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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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at to write I don't know what to write 그냥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줄게요 뭐 자기 스타일로 여기만 야 그렇게 에이퍼... 대충하게 만들거야? 아니야 열심히 하고있어 지금 근데 응 내 사랑 에이프루는 어떤 색깔? 에이프루 에프루는 왜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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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봄봄 tätä 이때 봉봉봉 봉돗떠뜸봉 어때요? 이번에도 여러분 쓸 수 있는 공간을 드릴게요. 그거 저보다 더 대충. 9? 어? 9월? 7월. 아 이거 싫구나. 9월, 7월. Hot Hot Summer Hot Hot 너무 더워.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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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 8월, 8월, 10월. 우유 핸드폰을 빠졌어요 왜 하나도 안 останов stack? 핸드폰이 너무 까맣어. 오 이렇게 해요. 아 어떻게 날짜가 보이고 너무 안보여요. 이때 요즘 재밌는 거 없어요 Run-y-Ann. 자기가 얘길 좀 꺼내주세요. 그냥 태형이랑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충분한데? 아니야, 더 친할 수 있어. 다 친해야돼? 응, 조금 더. 내가 놀아야 할게. 파이팅. 그냥 작년에 형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때 형 좀... 성격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어? 얘기해 빨리. 그러면 9월 생일 사람. 아! 경기에서. 헨드리, 어디야? 흔들어 흔들어 얘. Where's the horse? 흔들어 흔들어 헨드리. 도전해보고 싶어 요리. 그래서 우리 멤버들에게 만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 그 부분은 어떻게 넣었을까? 그거 알아? 그 글루? 아, 글루. 나 이런 것들은 안 좋아하지 않았어. 글루 완성해봤어? 응? 글루. 해봤는데... 음... I feel like you're insulting. 우리 마크 좋아하는 수박. 그래? 우리 양양도. 양 뭐 좋아해? 수박. 수박. 우리 양양도 수박 하나 더. 오, 햄버거 진짜 진짜. 뭐, what did you say? 아, 햄버거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되게 또박또박 연습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한 단어를 끊어서 얘기. 오늘도 이렇게 때문에 형이 안 친했어요. 내가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왜냐면 너 바뀌어. 왜 또 바뀌어, 왜 또 바뀌어. 저는 원래 이런 거 사랑해요. 뭔가, 뭔가 부족해. Where did you get all the stickers from? I never see these stickers. 아, 여기. 양양, 왜 자꾸 이런 질문을. 응? Open your eyes. 이제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그냥 양양, 올해는 좀 하고 싶은 머리 했다 있어요? 색깔 바뀌고. 아, 또 염색? 예. 또 타이색? 예. 또 머리, 맞아. 알면서 왜 해요? 어차피 50대 다 머리였잖아요. 그냥 지금 머리였을 때 염색 많이 하고 나중에도 오해하지 않아요. 좋은 생각이다. 금방 오해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은 있는 거를 소중하게 느껴야 하는데. 미래에 있는 거를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정천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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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 없는 영어 뭐지? 우리는 되게 살짝살짝 부족한. 살짝살짝.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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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등등. 어, 샤준 녹색 좋아하구나. 같이 살면서 다 한 번에 다 알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이미 4년. 뭐가 4년이야? 4년이야. 나 너랑 같이 알게 된 거 2년이야. 아니야. 연습생 때 카운트하지 마. 그때는 몰랐잖아. 그때 알잖아요. 그때는 아예 얘기 안 했잖아. 그때 같이 엎어서 춤추잖아요. 네. 네. 영상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기회 되면. 이제 아파. 10주 연 때 보여줄게요. 어퍼서 춤췄어요. 왜 했을까? 형 때문에. 게임하면서 친 사람들은 위상만 벗고 춤춰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근데 왜 했지? no one knows. 양양은 하고 싶은 거 있어 앞으로. 형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아무것도 안 말해 하지만 너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싶어 형이 요즘 좋아하는 패션이야 그냥 형 따라하고 있어 좀 편한 스타일 나 느끼고 있어, 형이 똑같거든 아니야, 똑같지 않아요 왜 갑자기 부사투리해? 똑같이! 솔직히 형 형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따라하지 마 형 스타일도 있고 근데 제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결국에 제 스타일로 영양, 너 연기하고 싶어? 저요? 연기? 솔직히 이 촬영 시작 때부터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영양 아, 연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원래 뭐 하고 싶어요? 작년에 부족한 거 후회하는 거 있어요? 친형 있다면 나는 어때? 아니야 진짜 내가 믿을게 아니야 나 동생 좋아해 양양 같은 남동생 싫잖아 응 어때? 저는 솔직히 우리는 형처럼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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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몰라요 왜 나는 안 돼? 이 형 형 너 형 왜 안 돼? 안 돼 양양한테 좀 마음 상처하는 거 같아요 왜 안 돼? 네 매재 형 저 차 안에 있는 양양 선물 그냥 버려주세요 딱 들어봐도 보지 마요 이거 이거 다 없어졌어요 눈을 열어보는 거 같아요 이 형은 눈을 열어보는 거 같아요 눈을 열어보는 거 같아요 너무 친형 너무 친형 우리 모두 다 흥믄는 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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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시작한 우리의 계획을 만들던 캘리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글쎄가 있는거같은데 네네네. 그냥 그냥 말한거야.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